집에서 먹는 밥인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는 집 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. 가족의 손길과 집에 온기가 만들어낸 한 끼 식사를 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기분이 듭니다. 촬영이 있을 때는 밖에서 최대한 비슷한 느낌의 음식을 찾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식 위주의 식단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삶이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나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최대한 많은 감정들을 공유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시간에 os生